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용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진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가리게 하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용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진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가리게 하네 내게 용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진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가리게 하네 우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층 내술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니라 없는 내 인자가 진자 자유감이 온 자 이런 주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신의 영이 계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모든 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같네 우리 인생 같네 신이 찾아오셨어 그 나라 그렇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같네 신이 찾아오셨어 그 나라 그렇게 하시네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지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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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계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모든 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어 내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포메신 명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어 내 나라 함께 하시네 내 나라 함께 하시네 예수님 내가 지킬 나의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탭니다 믿음의 기도로 쉽게 나가오니 주님의 손을 나를 먼저 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킬 나의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탭니다 믿음의 기도로 쉽게 나가오니 주님의 손을 나를 먼저 주세요 주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지려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자를 고치며 예수님의 손을 탭니다 예수님 내가 지킬 나의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탭니다 모든 곳에 믿음의 손을 탭니다 믿음의 기도로 쉽게 나가오니 믿음의 손을 탭니다 믿음의 기도로 쉽게 나가오니 주님의 손에 나를 얹어주세요 내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지려 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 아는 힘이 많아 마음과 몸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흘이라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죽게 나가오니 주님의 손에 나를 얹어주세요 주님의 손에 나를 얹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당신의 능력의 옷을 이 시간 입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혼란에 빠진 온 세계 위에 주님께서 다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자가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다시 주님의 보자가 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애굽에서 아우성 치는 당신의 백성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는 저들을 출애급 시키는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아우성 소리에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권위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이 병마에 신음하는 소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소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창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지체는 떨어져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나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 처소마다 주님의 보좌로 임하여 주시고 견고한 주님의 도성되어지는 견고한 주님의 바위 되어지는 견고한 주님의 산성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겨드리옵나이다 다함께 인내송 찬송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인터넷 송출이 돼요? 내꺼에는 안 잡히지 김희산 집사님의 선창으로 인내송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시험 당할 때에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존경하신 주의 이름으로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갈 길 다가노예 고자 앞에 나가니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류 환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시편 130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애하게 하심이니이다 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숙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숙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듀 블레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벗겨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88장 드리우겠습니다 예수 예수 나의 보좌 삼검 성명 밖으로 썩어붓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무리도다 이것이 나의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본만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길네요 사랑의 음성을 덧붕종에 천사들 천사들 왕래 왕래 것과 하늘의 영광 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본만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우주 안의 기쁨 우린 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하늘 간고독고 풍속한 조합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고맙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은 최종만 시무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설악에 져서 우리의 생사 하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의 공료로 죄를 주님 안에 더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이 시간 덕짐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도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사 하느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쓰시는 귀한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 송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 재단을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며 하느님을 기뻐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영상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하느님 앞에 고백된 그런 사랑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과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중 옆에 내려놓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 해결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우리가 극복하며 아버지 앞에 더 헌신하는 귀한 퇴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위에 더욱 영주권에 강건함을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생활할 때 더욱 힘있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영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금 마치는 시간 시작된 시간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지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 말씀 홍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로 구리라 볼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45절까지 이어지는 긴 구절인데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중요한 마지막 결론 부분만 오늘은 읽었습니다. 다 읽지 않아도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주관하시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이 시간 추건합니다. 서울에서 한 대학을 다니던 젊은 청년이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이상한 병증세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많은 병원을 다녀 진찰을 해보았어도 그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한 병원에서 그 젊은이의 병명을 알아냅니다. 그 병명은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근육의 힘이 빠져나갑니다. 또한 살이 말라갑니다. 나중에는 그 병이 심해지면서 젓가락 하나 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희귀병입니다. 저도 창조에서 목회할 때 이 희귀병에 걸린 청년을 보았는데 나중엔 온몸이 꽈배기가 틀어지듯이 틀어져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단 10cm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인간처럼 살게 되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는 치료제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어갈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나이의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 젊은이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이 젊은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몸이 아플 때는 누워있고 몸에 조금 기운이 생길 때는 성경 말씀을 펼쳐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내 몸은 비록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병상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비록 나의 생명이 다 되어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준비하리라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상에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또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많은 독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손가락은 책을 잡을 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 읽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힘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손이 성경을 붙잡을 수 있는 자그마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5년이란 기간 동안에 단 하루도 좌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에서 이랜드를 창업한 창업자 박성수 회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랜드 잘 아시죠? 그는 이대 앞에서 작은 의류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큰 의류업계의 거장이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유통의 아주 큰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 중에 제가 아주 은혜로워서 한 단락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병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상황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요. 또 한 가지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병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박성수 회장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의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은 절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자세로 고난을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죽음의 그늘이 지금 나를 엄습하고 있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희망을 얻을 수도 있고 고난과 좌절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고난 뒤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절 주님으로부터 희망과 능력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자로는 병에 걸려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을 때에 저의 사랑하는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나자로 남매와 예수님과는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그를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러기에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나자로에게 나오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자로를 다시 살려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간절히 원하였겠지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은 하루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계시면서도 무려 이틀이나 지체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나사로만큼은 그가 평소에 그를 사랑했고 그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 있는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모든 헌신을 다 드리고 안았다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무엇이 그리 바쁘신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나자로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집을 향하여 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이때 마르다의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주 점잖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당시 상중에 있는 마리아의 그 상황을 고려하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여태 오지 않다가 이제서야 오십니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오십니까? 하는 그 원망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선언입니다. 마르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달려가서 예수님이 왔다, 선생님이 왔다 하니까 집안을 뛰쳐나와 예수께 마리아는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원망합니다. 그 이틀이라는 시간 총 나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겠습니까? 제발 좀 오십시오.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갑니다. 주님 여기에 오셔서 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장사를 다 치르고 이미 시체에는 썩는 냄새가 풍기는 상황이 된 후에야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완벽한 절망입니다. 더 이상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시체가 썩어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배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알렐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덤 속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의 상황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암흑에야 절망에서 나온다. 암흑에야 근심 걱정에서 나오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외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준아 절망에서 나오너라. 영준아 걱정 근심에서 나오너라. 주님은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일어선 것처럼 근심 걱정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털고 일어서기를 추건합니다.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추건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나와 희망의 자리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의 자리에 설 때 나사로의 수족을 동인 것이 얼굴을 쌓였던 수건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절망과 걱정의 묶임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아버지 하나님 이 무덤 속과 같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나오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나사로처럼 그를 묶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이 모든 역경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봉원 찬양 212장 찬송을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apa. 5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5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옵소서 5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옵소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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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을 다시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칠 때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 제목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물을 드린 심령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켜지옵나이다 이 시간은 우치구 시모 장모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새벽기도의 중심 기도 제목은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환자들의 회복과 가족을 잃은 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의료진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 성취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로마스를 강에 설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테네시 교구에서는 코로나19의 대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공식 예배는 주정부의 모임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처럼 다음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4월 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예배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헌금은 책으로 교회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들으실 때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의복을 단정하게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가장이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첫 열매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4일 오전 6시에 되려집니다 대표 기도는 권명희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중인 제갈공순 권사님과 임정환 집사님의 치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벽 기도는 10명 미만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선착순 10명만 받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성형 찬송 445장 찬양합니다 주 4-45장 찬송 595장 찬송 6장 찬송 6장 찬송 5장 찬송 6장 세상을 넘어 건복에 가서 그 가운데로 커 arkadaşlar 주께서 항상 지키시며 약속한 말씀을 잃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을 잃자 하늘의 영광을 잃자고 믿고 영원히 주를 찾아가리 검검한 밤에 가득지 않고 주께서 나의 금도 신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된 신고 잃어버릴 것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을 잃자 할렐루야를 잃자고 믿고 영원히 주를 찾아가리 황명한 꿈이 파이배라도 천안천국 받아보고 할렐루야를 잃자고 믿고 영원히 주를 찾아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을 잃자 할렐루야를 잃자고 믿고 영원히 주를 찾아가리 지금 우리 주 예수 비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여기에서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또한 이내 11지역과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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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